좋아요, 구독 우리 금정욱 감독님, 중국 단체 여행 규제가 풀리고 나니까 수혜 섹터에서 종목을 좀 공략하시는 모습인데요. 클래시스 주셨고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 의외입니다. 이 초전도체, 검증 논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선함을 주셨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자세하게 네일장 주전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못 참고 우리 임상현 감독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수를 띄우시는 걸까요? 네, 네일 하루짜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짜리면 제가 추천을 당연히 안 하고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선함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초전도체 부분에서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언급을 했을 때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이 논란은 있지만 뭔가 나름대로의 기술력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뉴스에 나온 부분들은 현재 아니다 쪽으로 결론이 좀 나고 있지만 현재 이거는 뉴스에 대한 이면적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허 관련된 특허 등록의 내용도 사진의 내용들을 보면 전기가 통했을 때 완전 초등체를 구현했던 어떤 사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너지공대하고 현재 물질협력, 증착기술에 대한 협력을 했을 때 최근에 발표를 했죠. 그 논문에 나온 그런 물질이 전자협력을 100억 분의 1, 100억 분의 10으로 했더니 정확히 맞다 이렇게 좀 대가오. 미국에 대한 연구대학에서는 논문에 대한 이론, 논문에 대한 논문대로 이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론적인 시뮬레이션은 초전된 물질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초전도체, 선함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것은 상원 전도체 개념이고 물질부터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조원의 초전도체는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실제 상용화를 하고 있는 업체가 선함이기 때문에 선함에 대한 반등이 한 번은 들어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림에 나온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현재 조언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냉각가스가 당연히 있죠. 액체 질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언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부분들은 좋은 케이블법만 아니라 한류기, 자석, 그다음에 초선도, 선제, 제조 장비 이런 부분들은 밸리천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해나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물론 매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괜찮지 않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대 장치 산업, 기초과학 관련된 기술 종목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핵융합 발전 연구 개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고점에서 반토막이 되면 한 번은 반능이 주어진다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쪽 관련된 어떤 관련주가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 사안가를 갖고 그다음에 지분이 있는, 지분이 좀 있는 업체 파울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이 부분들도 한 번은 반등을 주어진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초존대태가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대세가 기울기 때문에 뭔가 내면즈는 뭔가 의심이 있지만 아무튼 그거는 별개로 하고 한 번 내일 하루짜리로 반등이 세게 들어올 확률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요새 굉장히 컨디션도 안 좋고 또 강세론에 약간 취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접근을 했는데 내일은 좀 한 판 뒤집게 사안가 종목을 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르다가 사람에 대한 하루 승부를 걸어보겠다 하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만의 출전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따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가면은 좋은 거고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함으로 우리 승부수를 띄우신 임상영 감독님과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특파 안으로 입장하시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종욱 감독님, 1위 9측에 들어갈지 이 종목이 그런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클래시스라는 종목인데 일단 회원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피부 리프팅 관련 의료기기거든요. 그래서 받으실 일이 없으시죠? 감동이에요. 저는 이제 받아야 될 시기가 점점 오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일단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었을 때 과연 먹는 것만 먹으러 오느냐. 중국하고 뭔가 좀 다 먹는 거는 중국이 오히려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먹으러 오지는 않을 거고 옷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백화점 다 있죠. 우리나라 와서 쇼핑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와 중국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의료 서비스예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오는 사람에게 어쨌든 보험 적용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단기간에 내가 뭔가 빠르게 의료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여성분들 오셔서 뭔가 좀 시술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하실 텐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경도 좋고 기술력도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많이 넘어오고 전 세계적으로 다 우리나라 K-뷰티도 알아주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관련 종목을 찾았고 그중에서 클래시스가 제 눈에 제일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오늘 신고가를 찍어줬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의료기기 쪽으로는 거의 관심을 못 받았었는데 이 종목이 벌써 올해부터 올라간 것만 해도 2만 원대에서 거의 4만 원이 조금 안 되긴 한데 3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급등을 해서 천천히 계속 올라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 강하게 계속 올라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을 한번 좀 보시면 기업 분석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매출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런데 매년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미용, 특히 피부에 대한 부분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옷보다는 내 몸이 명품이다 생각해서 내 몸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를 한번 또 보시면 물론 부채 비율 대비 유분도 좋지만 여기서 영업이익을 보시면 50%예요. 영업이익이 50%입니다. 그러니까 팔아서 반 남는 장사예요. 그런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 영업이익만 나와도 이거 대단하다. 15% 나오면 이거 최고의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회사는 자체가 거의 내용만 보면 IT 기업이에요. 거의 50%의 영업이익률은 보기 드문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일 하루 정도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하지만 이 종목을 계속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좀 눌림시마다 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다가 지금 시황적인 면도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거래대금도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클래시스 가지고 나왔고요. 클래시스 이외에 다른 의료기기들 종목들도 꽤 있지만 제 눈에는 지금 제일 좋아 보였었고 또 이거 관련된 다른 기업들도 제가 분석을 해서 노란톡방에 같이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종목도 좋아 보이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피부보다는 탈모 쪽으로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방송에서 언급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노란톡방에서 좀 많이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